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IS동서가 시공하는 울산 덕화지구 내 B-1 블럭 그리고 울산 덕화지구 내 B-2 블럭에 조성이 되고 있는 울산 뉴시티 에일리넷들 분양 관련 영상입니다 IS동서가 시공하는 울산 덕화지구 내 B-1 블럭 그리고 울산 덕화지구 내 B-2 블럭에 조성이 되고 있는 울산 뉴시티 에일리넷들 분양 관련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평면도와 분양 일정만을 간략히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뉴시티 에일리넷들 아파트는 이번 분양은 1차로 803세대를 우선 분양할 예정입니다 울산 뉴시티 에일리넷들은 부산 울산을 잇는 동해선 전철이 개통이 되면 부산으로의 이동이 용이한 적입니다 그리고 동해 고속도로 청량 IC 31번 국도 등을 이용해서 동해안 지역의 이동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구독하기 무료입니다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전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영상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의 새로운 분양 영상을 바로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평면 구조나 설계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계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인허가시와 준공시의 변경 및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변경 및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아시고 본 영상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뉴시티 에일리넷들의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울산 33층입니다 울산 덕하지구 내 B-1 블럭의 전체 세대수는 803세대입니다 울산 덕하지구 내 B-2 블럭의 전체 세대수는 1144세대입니다 IS 동서가 시공하는 울산 뉴시티 에일리넷들의 평면 구조는 59A 타입 59B 타입 74A 타입 74A 타입 74B 타입 84A 타입 소비자 선호도가 좁은 소형 중형대의 다양한 평면 설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IS 동서가 시공하는 울산 뉴시티 에일리넷들의 분양 일정은 특별 공급일자는 4월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순위 청약일은 4월 8일입니다 2순위 청약일은 4월 9일입니다 울산 뉴시티 에일리넷들의 당첨자 발표일은 4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울산 뉴시티 에일리넷들의 당첨자 계약일자는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IS 동서가 시공하는 울산 뉴시티 에일리넷들은 현재 분양 중에 있습니다 울산 뉴시티 에일리넷들의 생활 인프라는 롯데백화점 울산점, 현대백화점 울산점, 뉴코아 아울렛 울산점,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 등이 이용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울산 뉴시티 에일리넷들은 청량청과 수변공원과 산책로 이용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울산 뉴시티 엘리리넷들은 비규제 지역으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그리고 재당첨 제한이 없고 그리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등 조건이 충족이 되면 세대주나 세대원 누구나 1순위 자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상기 분양 예정 일정과 입주 예정일 그리고 평면 구조는 시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아시고 본 영상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뉴시티 에일리넷들의 전체 세대수는 1947세대입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803세대는 현재 분양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하기 무료입니다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